와우 집에서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94년 조수미 서울 콘서트 인데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제가 10살 11살 때네요 금난세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는데 그 당시에 cd 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와우 조수미의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악이 하나의 악기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모든 음악은 악기로 연주된다 그러고 보면 음악을 연주하는 그만한 악기 중 살아있는 악기는 성악뿐이다 와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이듯이 조수미는 세계 최고의 살아있는 악기다 그리고 그 동시에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하는 연주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조수미 콘서트 함께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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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